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투모로우 대한민국의 케이팝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관람을 해볼까요 투모로우 대한민국의 케이팝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 영상입니다 제가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놀랐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찬란한 순간을 네가 만들었는 거 네 거 네 거 다 만들어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대한민국의 한류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 정말 한국의 케이팝이 저는 이렇게 열광을 하는 세계인들의 무대가 되고 이러는 것을 정말 미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말로만 들어오고 제가 그렇게 만났는데 실제로 제 눈앞에서 보고 너무 이게 이렇게 큰일인 줄을 정말 몰랐다는 거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그 사실을 공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가보시라 2023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 스카이놈에서는 투모로 콘서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서 그 사전에 미리 중국에서 손님이 오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손님을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마중나가는 길입니다 길고 곧고 하얗게 뻗어간 이 공항대로를 누비면서 문득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입국을 하던 그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대기념물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설이 된 대한민국의 도로 현황 저희는 북한에서 이것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이곳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릇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하나원을 나온 것 같은데 벌써 5년 6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서 지금은 한국에서 당당히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외국의 손님들도 맞이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맞이하게 될 손님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친분을 쌓아놨던 저희 중국 생활 중 공연 당시에 심사위원을 지낸 바에 있는 지인의 지인으로서 그 부인과 따님이 함께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따님은 덕질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터머로 이 팀의 모든 스티커들과 발매 영상들 이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매를 해서 차곡차곡 보관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들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놀라웠습니다 인생의 나날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보내고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직접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대륙 건너, 대양 건너 들어오는 손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륙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처럼 같은 연령대에 이런 꼬마 아가씨가 K-POP 문화에 푹 빠져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너무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저의 지인이라는 사실 앞에 조금은 더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법한 대한민국에서의 이런 운전과 대한민국의 드넓은 도로바닥을 제가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끝없이 뻗어나간 아스팔트 길을 달리는 저의 마음은 오늘도 한없이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항을 가까워 갈수록 저는 새스럽게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도착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과 베이징에서부터 날아오고 있는 비행기 운항편을 보게 되면 지금 서서히 착륙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나 가능할 법한 빨리빨리 기적이 불러온 정말 오늘의 살기 좋은 터전인 것 같습니다 짜잔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본 영상은 이들과 함께 다 협의한 후에 올려도 좋다 라는 말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삼겹살 빠지면 안되겠죠 중국에 있을 때 이들 모녀는 삼겹살이 정말로 궁금하다고 했답니다 때마침 서울의 롯데월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마스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백화점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길가의 곳곳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장식하는 네온의 거리로 꽉 들어차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한국의 문화를 또 다른 측면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은 이들이 오기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등급에 속하는 네 4성급 호텔로 미리 예약을 해 놓았댔고요 4성급 호텔에 가보니깐 아침 조식도 그쯤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참 좋았습니다 아늑하고 뷰가 좋은 곳으로 야경도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날 콘서트장에서 뵙기로 하고 저는 일찌감치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왔답니다 북경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북경에서 가장 유명한 오리고기와 월병을 이렇게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굉장히 고가의 선물들이었습니다 너무 먹기도 아까운 비주얼들이었어요 다음날 우리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게 될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함께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놀랐어요 기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든 참여름 순간을 네가 만들었니고 네가 만들었니고 네가 진짜 만들었니고 아우 미치겠다 진짜 다른 어때요 이거 좀 더 알아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연상회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중국 대륙에서부터 날라온 친구예요. 초등학교 학생인데 대한민국도 진짜.. 나오기 좀 멋쩍어 해가지고 조금 밖에 단 몇 초만 인터뷰를 했는데 막 울더군요. 대한민국의 한류를 보고 한국의 문화를 접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의 문화를 보고 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중국의 초등학교 친구가 저렇게 막 울면서 열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2일 3일 동안 이틀 동안 진행된 콘서트를 저 친구는 무려 두 번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멍때리고 십여분간이나 멍때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한류야말로 전세계인들을 정말 하나로 문화로 통합을 하기에는 정말 최고가 아닌가 저는 이랬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로 좀 더 많이 알리는 그런 예술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성 안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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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